안녕하세요 제가 힐좀 맡게요 털르비온님 공격인데 털르비온 해도 괜찮아요? 이곳은 사실을 손잡고 잡을 거예요 이렇게 스푼한 쪽으로 털르비온을 더 잃어버렸어요 음... 기타기 기타 이 바스는 또 왜 골랐대야 송하나님 밑으로 내려오세요 제가 힐 드릴게요 아 공격 영웅으로 좀 바꿔보세요 전체제국으로 공격 영웅 영웅 저거 바스 못두르면 지니를 못할 것 같은데 위도우님 바스 좀 잡아주세요 바스 오른쪽에 있네 지금 내 이름은 매크리 아 바스님 가요 그냥 왜 왜 있어요 여기 살려드릴께요 바스엘 좀 아무나 잡아봐요 한번 아 잡았네 바스궁 조심해요 바스궁 조심해요 바스궁 조심해요 바스궁 조심해요 바스궁 조심해요 바스궁ич 바스궁 علistes 바스궁이 바스궁이 자리아님 힐 드릴게요 오케이 바스님 거기 자리 잡아오죠 한번 해보세요 공격력 증가 드릴게요 거점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리아님 옆에서 바스님이 지금 도와주고 있으니까 아잇 나이스 저 토르비온님이랑 바스님 좀 다른거 하시면 안돼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토르비온님 나오세요 뭐에요 지금 저한테 기대가 크구나 왜 여기다 설치해 이거를 아 토르비온님 7렙이구나 아잇 맥크림 잠깐만요 맥크림 힐 해드릴게요 바스님 가요 힐 해드릴게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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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 아니 바스 있는데 왜 그래 막 들어가야 전부다 현대의학의 힘이란 제가 함께합니다 정크리니 한번 잘 잡아봐요 트레이서 조심 정크리니 내 이름은 맥크 아니 토르비원님 저 위에다가 포탑을 설치해보세요 움직이는거 위에다가 박스 조심해요 위에 트레이서 조심해요 밀크리님 아 우리 팀 왜 또 맥크리가 3명이나 됐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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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유의 몰골, 가동 영웅이여, 일어나세요 행적이, 공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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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 아주 좋아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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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공격이사 토르비 감사합니다.